그저 아르토 사스케 호소인 새끼들 애니메이션만 보고 오시길 뭐 그게 맞다 그게 맞다 컵비토 해 컵비토 마다라고 오비토 하자고 어 나 잡혀줄게 이거 어 여기 아니 3명이잖아 소나기 힘이 좋아 잘합니다 근데 님들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게 하는데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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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하시는 분 검사 아니 그냥 혹시 혹시 해서 야 근데 그 검사라는 게임이 돈 쓰면 호구냐 어제 막 유튜브 같은 거 찾아봤는데 돈 좀 쓰지 말라던데 그 왜 그러는 거야 걔네들은 효율이 안 좋아서 그러면은 혹시 지금 개빡 고수님들 계시면은 검사 만약에 처음 시작하면은 뭐부터 해야 돼? 그냥 유튜브 같은 거 좀 찾아봤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들어가잖아 그 누구도 현지 권유하는 그게 없어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야영지에다가 뭐 밸류 패키지? 뭐 시즌 패스? 뭐 그 정도? 형 솔직하게 말하면 검은 사막은 형이 사냥을 할지 불을 할지 생활을 할지 무역을 할지 이런 거부터 정해야 진로를 찾을 수 있어 그게 또 진로가 또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혼자 좀 해보고 만약에 진짜 아니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뭐 SOS 한 번 쳐볼게요 혼자서는 하기 힘들다고? 형 메이플 오죽 나 생물 혼자서 도움 안 받고 할 수 있을 거 같아 그것보다 진입장벽이 높아 야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검사 키면은 너희들 나 가이들 가능? 어제 켜가지고 이거 조금 하나 껐는데 현재 이미 했어 로그인하고 커버 생긴 다음에 바로 일단 결제 박았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면 되나? 오 야 일단 사는 그래가지고 어제 내가 또 티어표를 봤거든 검은 사막 티어표를 보니까 매구라는 또 신직업이 존나게 세네 또 바로 초이스 했지 그냥 보여줄게 이봐 얘 매구라는 캐릭터인데 제가 또 이미 결제 삭박 안 왔어 검사 찍먹별로 좀 말해주시면 안 되나요? 광고 받으신 건지 아니면 누가 추천해줘서 찍먹해보시는 건? 저의 의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진짜 나의 의지인데? 내가 간간히 물어보기도 했어 방송할 때 님들 검사 요즘엔 어때요? 재밌어요? 그때부터 애들 막 뜯어말려가지고 안 하다가 어제 휴가 가는 날에 원신 숙제 다 빼놓고 할 거 없어가지고 뭐하지? 하다가 검사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켠 건데 그럴 거면 명훈이랑 같이 리부트하자 아이씨 아 나 그 그래픽 이제 못하겠어 나 이제 로아에 찌들어버렸어 그래픽이 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형 내가 검사만 5년 해봐서 그런데 지금 하는 게임 다 때려칠 거 아니면 안 건드는 게 좋아 가볍게 즐기는 거죠 뭘 굳이 뭐 딥하게 먹는다는 게 아니라 단종하고 이제 뭐 혼자 이제 즐길 때 유흥 어 유흥 대머리의 유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볍게가 안 된다고? 내가 보여줄게 가볍게 하는 모습 X됐다 노돌리 방송엔 연차 뜻으로써 지금 노돌리 우리가 별 지랄다 해도 안 듣는다? 눈돌아가고 달팽이관 맞고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 하이 헤이 헤이 롱타임 노시 아 진짜 얼마만이야 형 진짜 얼마만이야 목소리 까먹을 뻔했어 오셔 형 오늘 블레이드로 와야 돼 나 대원이야 그러네 웬 대원이야 건술 다 뺐어 그냥 재료 먹으려고 그냥 쉬어다니라 갔어 무슨 블레이드로 와 블레이드 아니 게임 아래? 나 다 돌렸어 뭔 소리야 잘 와 물지 형 나 블레이드 아 맞아 그리고 저기 명훈이 있잖아 명훈이 형 바꿔가 대배 박아 그냥 어 그래 좋지 아 씨 그래서 밥은? 밥 어디로 가?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 내가 블레이가 주방장이라서 이번에는 머리카락 스켜볼 쓴 거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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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 형이 요리했는데 털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다른 의미로 좀 이상하기는 해 근데 좀 많이 위험한데? 블레이 형 요리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씨 아 상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거가 이상한다고 누가 보면 그걸로 머랭 치는 줄? 어 진짜 오빠 오늘 같이 가는 거야 뭐야 얘들아 너네 그냥 돌래 나 이거 다시 깔아야 될 거 같은데 4목을 패치하다가 뭐 꼬였나 봐 파일이 아니면은 또 너야? 안녕하세요 어 나야 그러면은 저 형 다운받는 동안 각자 할 거 있으면 하다가 다시 모르게 어 나 카드 돌래 아 카드 돌래 prettier 나도 검사 좀 배워야 돼서 검사 잠깐 해볼까 그럼? 검사 제가 막 잠깐만 검사 검은사 막? 오빠 검사 해? 아니 졸려! 아니 어제 규방하는데 할 게 없어서 켜보니까 또 재밌더라고 형 무슨 캐릭터? 그 요번에 나온 메구라는 캐릭터가 또 젖삭이더라고 이 파티로 카멘 못 깨면 어떡하냐? 아니 깨긴 하지 이제 언제 깨자고 이제 우리 카멘 때까지 8강 올 엘라 갈까? 어? 나는 8강 갈 수 있어 초호화 귀마가 나 갑자기 온몸이 아픈 거 같아 나 이사 끝나면 바로 달릴 거야 근데 진짜 여기가 베베인으로 가? 뭐 어때? 나도 포기했어 이제 신경도 안 있어 드디어 근본 조합이야 오랜만에 완성됐네 우리 어 백만 년 만에 아 씨 명훈이 왜 왔어? 아니 형 아니 나 백어택 그거 뭘 백어택이야 나 고기도 아닌데 뭔 근어택이야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명훈아 기억하지? 너 블레이드 키우면 이렇게 버림받을 거라고 한동수 괴물지? 이 나쁜 새끼들아 뭘 버림을 받아 아니 물자 억울하다 진짜 우리는 뭐 억울? 아니 이거는 명훈으로 차낸 게 아니더라고 그래 그 건술 때문이고 하하하 그 건술 아 그 녀석 뜯어 자 기다렸던 가야지 나 앞에 가서 손을 붙여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아니 칼 형 전박 쓰면서 봐달라고 나 나 나 하는 거 맞지? 뭐 대신하게 입깔기는 뭐야? 아니 아니 가 가 가 졸리야 나 그 정도 인정력분은 아니야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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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지 또 말인 줄 알았던 것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점프를 떠버리잖아 아니 몇 년 한 거 치고는 좀 아 마우디가 못 말리네 진짜 저스트 퀘스천 뭘 하하하하하하하하 화풀이 한다 화풀이 한다 화풀이 한다 화풀이 하하하하하하 아 오빠 윗발 행동이 물벗기네 진짜로 아니 닉네임 저거 네고삼으로 바꿔야 돼 이러면은 어 맞아 나한테 왜 네고환으로 바꿔라 해 저래놓고 네고환이씨 아니 그럼 우리 딱 얘기해 다음주에 무공할까? 아니 또 뭐 벌금파티에 벌금파티에 또? 아 그래 다음주에 무공하자 무공하니까 벌금제 운영하자 어어 벌금해 첫 따위 하는 사람이 10만 골 어 좋다 좋다 가자 가자 아니 근데 잔열 잔열 잔열이면은 어 그러네 단단장이네 동숙이 형 탓 아니야 이거 아니 물지 저번주에 내가 칸립장 한번 따 보니까 혼도 못해 그냥 쟤 하하하하하하 와우 쉣 형 형이 살아있고 말해야지 저 칸립장은 산악캠프에서 빠이자다 어? 탈텀블이한테 지는 거야 그러면은? 와우 아니 오빠 저래놓고 지면 또 대현은 이게 맞다고 말하겠지 이게 캐릭터야? 나오네 바로 배미니스트 또 나왔다 익숙해? 탈텀블이 탈텀블이 어? 어 이번엔 좀 잘 쳤는데? 방금 뽀셔 형에게 배운 블라이드입니다 와 이제는 물지 명훈이한테까지 따요? 야 저 정도면은 진짜 탐텀블이한테 지겠는데? 미안한데 내부 그냥 물지 형이 들어가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요새 업을 달았는데 그래도 배운 지 한 시간째요 일주일 되면 이제 그냥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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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훈이 신났네 물지 형 이 파티로 꺼져 명훈아 하하하하하하하하 그저 아루초사스케 호소인 새끼들 애니메이션만 보고시길 뭐 그게 맞다 그게 맞다 홀리 형 나 이거 한 번 배우게 형 이번에 그 석탄만 어떻게 좀 가르쳐 아 그래 그래 너 턱뒤토해 턱뒤토 마다라고 오비토 하자고 안 돼 나 명훈이에게 정조준 해야겠다 아 누나 이거 내가 용맹쿨 해줘 말해 말해 물지야 좀 기강 좀 잡자 명훈아 된다 명훈이가 차라나 셀게 알았어 내가 좀 누적들이 잘 넣긴 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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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못 이기네 결국 이 파티구나 결국 이 파티 그냥 애니측 어프 하자 물지야 그게 아니라 배만 어프야 배만 어프 뭘 배만 어프야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갑시다잉 이 파티는 못 보였다 열등하긴 하다 쓰레기다 이거 8대 이하 같은 심하긴 해 얘가 근데 원래 인간형이 다 사멸로 존나 힘들어 그래도 TN보단 낫지 않아? 얘가 더 짜증나는데 그래? 그만 잡네 뭐 그래도 어? 아니 무슨 인력이 치렀했다 하여 일반은 사멸이 별로 안 좋아 아니 근데 물지 정도면은 내 슬레가 이기겠는데 이 정도면은? 아 무조건 이겨 내 마누라가 이기겠어 내가 여기 할게 내가 여기 어 그럼 한식 비는데? 아이씨 참지마아 아이씨 참지마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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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오오오오오오오오 돌리가요 소프 잘한다잉 사실 옛날에는 그 사람 아니야 리퍼 하던 사람 아 그거는 리퍼가 사실 도돌리를 잠식한 거 아니야 도돌리가 아니야 걔는 그 리퍼라는 직업은 명훈이도 잠식시킬 수 있어 어 걔는 리퍼야 그냥 어? 나이스 버프 들어갑니다요오 아니 아니 어 PUBG가 왜 뜨지? 누가 시너젤 안 묻히나 지금? 누가 시너젤 안 묻혀 또 너야! 대답 안 하는 놈! 아 진짜 묻혔어!! 그러고 미안한데 물지않아 그러고 맞추는 거는 너에게 맞힌게 아니고 내 호격 타이밍에 맞춰서 먹는 거예요 하... 아 지금 잘했는데 야 어떻게 고루치긴 했는데 아 오오오 Sharon 오 오오오 큰잇짱 예 네 칭타 너 위치 거기야 기억해 그 맛도 기억하고 아니 근데 잔열도 아닌데 저렇게 말하는거같은데 아니 근데 형 감투면 솔직히 수커팅 판정승아님? 그니까 근데 저 새끼 진짜 보니까 앨레팔강이잖아 좋다 그냥 어? 감투먹었다고 이게 진짜 리얼 어 나 잡혀줄게 이거 어 여기서 아니 세명 이제 Joseph RER 소나기힘이 좋아 잘합니다 야 근데 나 지금 발견했어 지금 불지해. 설 Italian.. 이 일하고. 설린도 있어. Kurdito. darum. unter.. 과비.. 너무 투잡당하는데? 반 걸쳤어.. 먹어!! 회복яла結果 나이스 그만 깨네... 아니 칸니짱은 그냥 건슬로 상대할까?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결국 도망가? 약간 쫄리지? 가비 이거 완전치는게 나 아아 너무 투합당 하는데? 어어어어어어어 방 걸쳤어 방 걸쳤어 으어어어어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화면 가렸다 이거 에스오스도 다이소 다이소 금방 깨내 아니 칸니짱은 그냥 전술로 상대 할까? 아무튼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결국 도망가? 약간 쫄리지 칸니짱 40대면 어어 40 웃어 올만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